춤만 몰라도 밥만 잘 먹더라 아내의 춤바람 파이팅 파격적인 아내분과 다나한 남편분이 나오셨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입으셨어요 아내에서 하는데 지금 아내분이 이렇게 확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소개를 남편분께서 해주시죠 지금 춤에 확 빠져가지고 지내고 있는 아내 노윤희고요 저는 뒷바라지 하고 있느라고 바쁜 이동열입니다 아니 무슨 춤에 빠져서 뒷바라지까지 필요한 거예요? 무슨 춤 추시는 거예요? 제가 방송댄스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방탄소년단 아니면 블랙핑크 소녀시대 이런 애들을 하루에 두 타임을 하다 보니까 전혀 7시 반에 가서 스트레칭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11시쯤 집에 귀가해요 아니 뭐 일하시는 건 없으세요? 세무사 사무실 다녀요 어머나 어머나 낮과 밤이 그럼 너무나 다르신 분이시네요 그럼 낮에는? 이러고 세무사 사무실을 가지지 않을 거 아닌가 세무사님 기자라시죠 출도 봐야지 지금 출도 봐야지 지금 we love you we love you